양파도 심습니다 양파 심는 시기는 여기는 두현이가 중부지방으로 추면 10월 중순 아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지금은 근데 이번주 비오고 난 다음에 추워지니까 저기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양파를 일찍 심으면 순양파가 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심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두판을 심어야 되는데 한판만 샀어요 나중에 또 한판 또 심어야죠 양파를 심을 때 여기 분홍색 토양살균살층이 되는 그런 농약을 뿌려주고 같이 심어요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고자리파리 이것도 되니까 이거 심는거 아냐 그지? 그치? 들으셨죠? 살창제니까 고자리파리도 되고 살균도 되고 살창제니까 고자리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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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특히 감사합니다.